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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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!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승덕이 도우 내려오다가 요쪽이 좀 찢어졌나봐 근데 실란트가 많이 나오거든 이럴줄 알고 이걸 반지용으로 달고 다니는게 사실은 맞다 근데 폭탄과 지렁이 이건가? 아니 아니 가운데 딱 가운데야 이건가? 나 지금 안경을 크게 차서 일자로 넣어 그냥 됐다 자전거 겁나 살벌하게 타면서 이걸 가지고 저 한 이게 됐어 저기 좀 더 잠깐만 샌다 샌다 안 돼 끝이네 존댔다 뿜렛다 완전 튜브에도 써도 되고 튜블레터에 써도 돼 라텍스폰이라서 실란트에도 섞여도 돼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써도 돼 어 그래서 넣는건데 그냥 꼽으면 돼 이렇게 그냥 꼬으면 됩니까? 근데 너무 세게 꼬주면 여기가 다 깨져나오거든? 응 살살 이렇게 해서 자 뽑고 배우세요 실습생들 네 오 된다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뇨 막혔는데? 그러네요 만세네 자 자 됐죠? 마네카소 바르는 거 그렇지 연고 발라줘야지 도레빵 찍혀있네 여기 그러네요 좋지 못한 버텍을 맞았다 응 찍힌 게 보면은 보통 림 먹을 때 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떨어져 나갔어 네 아예 도레빵 맞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CO2 카트리지 하나 먹고 뺨 먹고 튜브도 먹고 배 터진다 만져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는 미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휴 여기다 거스트로 그 아이ę önce? 와 아 어렵다 여기 아. 일단 여기 여기 끌바 하자 오우 오오 오 잠깐만 와! 아유! 아톨톨이! 아 편하다 편하다 지금 쪽엔 그래도 여기 뭔가 몸이 되게 바쁘다 아 이거 내 잘못 들어왔다 와 야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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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너 어디 페달 걸렸어 아 아 아 아 와 짚 오 와 너무 펜프 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에이 에이 아 야 내방타고 퍼진 한승덕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퍼지는 거 본 적 있어? 없어 아 윌리 삼십방씩 타는 사람이잖아 고창 한 번 왔다 가면 고창무새 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아 나도 이제 고창무새 될 수 있다 아 일단 사실 빡세긴 너무 빡세서 내 방 탔는데 완전 지쳤어요 지금 이진이 어땠어 저요? 재밌었죠 찍었다 어떻게 내려올 랬니 내려와봐 일단 앉고 아니아니 아니아니 아 맞추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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